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준습니다. 21년을 외친 내용은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사과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여기 다 타실 수 있도록 나를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나한테 지금 전기에서 하셨죠. 똑같이. 왜 나한테 고함을 진행해서 그런 힘이 있으면 아니 아니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변인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행사 하행사. 윤석열 단선에게 꼭 좀 알려주세요. 아니 진짜 문재인한테 얘기를 해야지만 윤석열한테 얘기를 해요. 현직은 문제인이에요. 내 전화번호. 현직은 문제인이에요. 명함 하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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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랑 아빠 얘기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해.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라고 여기 명분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21년 동안 불편했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들어와서 말씀을 호흡을 만들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를 상태에서 얘기하셔야죠. 아니 출근 시간 된다고요. 빨리 타세요. 아니 출근 시간 된다고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저희 출근 시간 늦어요. 아 그만 말씀하시고 타세요. 출근 시간 늦다고요. 아니 다른 시민 여러분 출근 시간 안 놔주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안 돼서요. 내일부터 할까라. 이거 할까라. 이거 할까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빨리 타세요. 그냥 타세요. 만나지 마시고. 타세요. 아니 저희 문을 가져가는 거야. 오늘 제가 이 통일 때문에 3분이 일찍 나와요. 별큰을 잃냐 마다 빌어가지고. 네. 쏟았자구요. 진짜. 아니 연설하지 마세요. 그럴거면 뉴스 나와서 하시고요. 뭐 하시든지. 여기서 마신 거 하세요. 경찰은 뭐 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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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뭐 하세요? 나한테 하지 마시고. 나라 사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럼 날 타세요. 사실. 사실 아유 시민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안 돼. 우리 출판이 나오지 않나요? 인사한다고요? 내가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은 다녀와서 왜? 이 형은 그들은 바로 이런지 아냐? 바로 저 인생을 위해 왜 그러냐고 그래 저희가 완전히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바로 시리즌한테서 반발 안 하시냐 오늘은 못 받으세요 아쉽다 반발이 나올 정도로 저희는 방지되었습니다 알겠으니까 우리도 다시 되니까 빨리 출고 좀 하려고요. 비장애인만 이동하는 사회를 계속 방문하실 겁니까? 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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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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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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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石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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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